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나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나거든? 잠깐만 모드가 바뀌었어! 이거! 여러 명 들어가는건가? 아 이거다 오케이 됐어 이제 좀 확인됐고 와 공격이 공격을 하네 얘네들이 아 하네 어떻게 바뀌었어 어우 좋아요 플로어2 근데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어 뭐 뭐 뭐 왜 아니 왜 아 젠장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구아구아 아 뭔가 했네요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거구나 등급전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그래요? 아! 자 너는 독스나리를 만난게 잘못한거야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구요 아 우리 많이 맞춰 오세요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본대로 오랜만이라 까먹으시면 안돼요 아 잘못했어요 지금 뭔가 잘못했어요 아 젠장 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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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워워워워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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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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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즐기기로 했잖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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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람이 오랜만에 오랜만에 고시나리가 지금 이걸 했다고 지금 완전 막 천천히 하라는 말 안 들려요 천천히 슬로우 그래도 bgm을 좀 눕히고 아직 못 들어오신 분을 말씀할게요 카우 ㅋㅋㅋㅋㅋ 야 난 버티지 못하겠는데 네 스택이 쌓이는데 네네 백투백 끊기면 아 데미 꽉 들어가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거는 그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아닌가? 그전에는 안 그랬나? 하긴 나눠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네 이게 한 이상한 분이죠 그렇군요 원래는 아니 더블카드 생각했는데 그래도 2만원 주신 어느 분이 계속 막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젠장 잠깐 잠깐 아이고 뭐야 뭐야 금광님 왜 2만원씩이나 아 젠장 그분이 오늘 안오지?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하지? 또 얘기하지? 그럼 난 그분 밴할거야 그분이 안온건 나보고 어째 어? 그분을 만드는거야 샘브레는요 어째서 초대를 하셨나요? 고생달이가 오랜만이었는데 오랜만에 신고식 좀 해달라고 초대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신고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초대를 했어요 잠깐만 와아! 와아! 예! 맞아요. 와아! 와아! 실패했다. 이번엔 실패했다. 끝났다. 실패하면 게임 끝났다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거는 인식향정. 인식향정이 아니고 아직 모르죠. 네. 문제는 고인물리야. 와아! 아아! 해보자. 이게 뉴비하고 고인물리한다! 스피시하면서 후테로 마시어요! 고박쓰보! 아니 잠깐만! 말씀이 너무 심하신데 마실거. 아니! 아임 레벨1님 오셨다. 드디어! 20,000원을 후원하시고 테리오를 꼭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네. 안오셨으면은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 네. 습니다. 습. 아아! 이번엔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찌나리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고찌나리 보여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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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 됐다. 보여줍니다. 고찌나리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고찌나리 선수. 고찌나리. 고찌나리 보여줍니다. 고찌나리 보여줘. 고찌나리 보여줘. 어! 잠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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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봐봐요. 이런 보험도 들어주는 센스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흑고인물. 네. 이런식으로 한번 해주고. 드라마 찍어주면서. 드라마 한번씩 찍어주면서. 이게 바로 역전의 드라마. 한번 찍어주면서. 이런식으로 한번 찍어주고. 다들! 게임하고 계실때 혼자 드라마 찍는. 고찌나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젠자 잘못 눌렀어요. 아. 젠자 왜? 아. 봤죠? 예. 대본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대본대로. 예. 돌아가시면 고찌나리 1스팅할 수 있게끔. 대본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잊지마세요. 대본입니다. 대본이라고 했어요. 대본. 대본. 대본대로. 대본대로. 아니. 왜 이렇게 안죽어? 잠깐. 왜 이렇게 안죽어? 잠깐만. 잠깐만. 와. 우와. 죽었다. 아 이런. 맞죠? 멋있죠? 이 정도면 멋있는거지. 3등 했으면 멋있는거지. 이 정도면.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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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돈 내놓는 얘기 한마디 한 적 없어요. 네. 어.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뭐야. 뭐. 돈 내놓는 얘기. 내가 어떻게 그랬어요? 전화 그런 적 없거든요? 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른이 학생이 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섯 명밖에 안 남았어 어?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일부러 못하는 건가요? 그럼요! 더 안 들어오시나요? 네 너무 못해서 다물게 된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원래 못하십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와 드디어 공격 온다 공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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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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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니 그렇게 봐줬는데 나한테는 안 봐준다고? 잠깐 그럴 리가 없어 20180님이 그럴 리가 없어 어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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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줄게요 아! 젠장 자! 마판입니다 찐막입니다 찐막이에요 너무 늦게 오셨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안 돼요 고찐하니 또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고찐하니 완전 요즘에 핫 핫한 유튜버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아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찐막인데 퍼블 당할 수 없죠 잠깐만 아악 한 판만 더 할게요 예 끝나고 예 한 판만 더 할게요 퍼블만 안 당하는 조건으로 퍼블만 안 당하는 조건으로 퍼블만 안 당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두면 안되는데 망했다 에이 안되네 아 야 왜이렇게 잘해요 왜이렇게 잘해요 잠깐만 아아아아 이게 퍼블 아니야 좋아 쯔만 안됩니까 또 퍼블 당하셨구만 또 리큐님 퍼블 당하셨죠 아 그러게 제가 퍼블 당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니까요 퍼블 당하셨죠 아 고바시보라니야 골씨나리에야 전파하는 기억이 안나요 네 전파하는 기억이 안납니다 아니에요 진짜 쯔막입니다 또 개인적이 할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못해요 으 으 아입니다 베론니 잘하시네 이제 음 고바시를 자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쉿 쉿 쉿 0승 54패 쉿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박고박 쉿 쉿 쉿